자세히 손질이 안하네 비비고 닦고 갈고 이기는 삼척항입니다 사전이 미쳤습니다 쏟자 됐자 삼척항 저인망어선 4척중 2척은 입항을 해서 입사를 마무리하고 2척이 남았습니다 잠시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갈매기들이 엄청 몰려왔네요 갈매기들이 삼척항의 갈매기 아이고 갈매기들이 토시토시 쪄버렸네 먹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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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네 하하하 삼척항의 갈매기들 갈매기들 올 배 터지게 먹네 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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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손길이 많습니다 밑바닥에 있어서 바닥 밑바닥에 전부 비벼됩니다 솔로 비비고 닦고 이곳 그리고 개착에 최인만고선 입항하고 있습니다 남영호 남영호 남영호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뻄으로 휩차게 달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척항입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남용호 저인망어산 세번째 대가 입항하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으로 처방 백머리에 각각 실험 수산물 남용호 파역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개도 보이고 골과장 보리새우 대구 보리새우 문어낚시 보리새우 홍새우 홍새우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남용호 주산물 물가자미 적새우 홍새우 보리새우 대구 도로먹고 한밥씩 보리새우 한 밥씩 공기 하다 한 밥 보이밍 도로먹 도로먹 동작 도로먹 가legt 도로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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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와아 18만 3천원 107개 고려나 108천원 110 14만 3천원 14만 3천원 자 앞에끝 3개 대화 대화 3개 자 28만 2천원 18만 2천원 자 11개 됐자 11개 15개 솜쇼 11만 100 156 10,7,2 60? 이제 10만 8천원 10,8만 1천원 뭐 중장 0.1개 1개 7만 2천원 밑에 중간 천간 6천 명 7만 9천 명 나머지 6만 1천 명 10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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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4천2백 5만4천2백 6개 5만2초 고춧가루 남용호 삼척 저희망 장어 은호가 있다. 마지막 저희망은 장어 은호가 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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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